아 벅칙이 오지게 있는데 진짜! 아 진짜.. 어머 어머 미쳤게 약사 편사!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말할게요. 우리가 이제 항상 털때마다 특히 안 턴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어요. 뉘에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실수를 했어. 왜요?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이메일 이런 거까지 뒤졌어야 했어. 진짜.. 아 진짜로.. 아.. 아이고.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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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. 아이고 얘는.. 아 들어가 들어가.. 어.. 아이고 얘는 뭐 특연은 애인데.. 파덕이 안녕? 아 팔이 씨! 아 반갑습니다. BJ 파이 또.. 아 유쩜 약간 많이 긴장하셨네? 어머 어머 손돌이니? 아이고 라데시.. 라데시 후방하고 여기 있었네! 여기로 가 맞다가! 아 불 좀 켜주세요. 왜 이렇게.. 아 또 즐기는 게 맞나 보네. 아 진짜 어둠의 자식이라서. 아 불편해 주십시오. 아니 근데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이 콘텐츠가 예예예.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. 예예예. 오늘 뭐 이렇게 이렇게 아아! 잠시만요. 아 이게 또 이런 거 안 통해요. 또 이런 거. 아 그니까. 아 이런 거 안 통해요 저희는. 저희는 안 봐줍니다. 안 봐줍니다. 아니 저 은퇴는 흥뜻하고요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빙튜브가 근데 한 2시간 정도 저녁 먼저 왔던데? 어떻게 된 거야? 아 그럼 2시간이야. 아 MSG 많이 치네. 나랑 똑같이 왔는데. 정확하게 9시 55분에 왔는데 뭐해.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빙튜브한테 침대에 앉아 누워있으라고 했어. 아 근데 저기 침대가 편해. 야 여러분들. 아 뭐해 씨X. 아 어 잠시만요 이거.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야. 아니 노출증이야 뭐야. 왜 저래 진짜. 근데 이형 뭐야 요즘 관리하나 보네? 네. 근데 이형 잘 좀 빠졌고. 아 아 아 니가 좀 잘 알아주네. 잘 모일 사람 없는데 왜? 어? 아 아 아 아 아 아핰. 미리 통화 드릴게요. 저희 집에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. 선서 해주세요. 선서? 아니 선서요. 선서 선서. 아 아 선서. 저희가 만약에 털어가지고 나왔으면. 아 뭐야. 아니 선서를 이렇게 하는 게. 선서요. 선서요. 선서를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교영상은 참 아직 멀었네. 왜왜왜. 여기 현관 쪽에서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? 어? 왜 그랬는데? 여기 잘 안 터지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했잖아. 와! 와! 소름 돋았어! 와! 맞네! 잘 터지는데! 정말 잘 터지는데 뭔가 있으니까. 야! 뭐죠? 진짜! 와! 이거! 그냥 끝났는데? 아니 주작해놓은 거 아니야? 주작 아니야? 남자신걸인데? 아니 남자신걸이 왜 있어? 이거 미칠 거야. 아! 기시! 아! 아이! 아이! 야! 너 만졌어! 나 몰라. 어! 왜? 냄새 안 나. 무서워. 아니 형 거 왜 여기다 넣어? 아니 형 거 왜 여기다 넣어? 자주 거기 넣어, 나 원래. 아! 자주 넣어. 이게 남자 사이즈긴 한데. 어! 잠깐! 근데 제가 265거든요. 어! 한번 지나 보죠. 아! 아! 아니 농구 산수를 만나는데? 290이야 거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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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모함 뭐야? 아니 이거 농구 산수를 만나는데? 야 한국 모함 뭐야? 이거는 게스트용으로 산 거야. 게스트용? 와! 아 근데 이게 어떻게 게스트용이야. 게다가 너무 더러워. 아 그래. 이게 파일 거잖아. 그래. 이게 딱 봐도 파일. 와! 와! 커플이야. 이수꺼울이 커플이야. 와! 이건 거의 밟히면 좋겠다. 아! 그래요? 그렇게 많아요? 오! 이 정도 많은 거지. 그만 만져 변태새끼야. 그만 만져. 이 신발이라면 다 쩍을 못 쓸래. 왜 만지는 거야 키리를 계속. 아니 교영사. 누가 와도 파일 누나 꺼잖아. 그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보고 들리는 거지. 이렇게. 여기는 게스트용 화장실이야? 네 손님용. 아 손님용? 야! 왜? 손님이 또 건칈가 봐. 아 저 파덕이 과였어. 아 저 파덕이 과였어. 아니 좀. 아니 교영사. 파덕이 과요? 아니 누가 봐도 사람을 입고 사람 쓰는 그게 아닌데. 야 어쩐지 이거 구두 손 아니야? 아니 씨. 아잇. 어? 뭔데? 야 여기 이거는 맨날인데. 아니 진짜. 아니 이거는 모든 집 가면 다 있어. 짱구짱구든 없애. 어. 짱구짱구든 모든 집에 다 있네. 사람 못 숨겼다. 뭐라고? 이거 너네 집에 지금 없는 거 아니야? 갔다 갔다 왔어? 나 이런 짓 처음 봐. 아니 씨. 오해야 오해. 아 너 대박이다. 진짜 예술이다. 아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보세요. 아니 근데. 병사. 아니 씨발 우리가 집 소개해주러 왔어. 아 근데 그건 맞아. 그건 맞아. 우리가 뭐 집 소개해주러 왔어. 생각해보니까. 여기 집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부잣집 딸이. 어. 나는 가업을 물려받기 싫어요 해서 따로 외딴 곳에 와서. 아 그치. 그런 느낌이야. 아 씨발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이제부터 시작해봐. 아 그런데 막 이러고 보는 거야? 아. 오 씨X 뭐야. 아 씨X 뭐야. 아 씨X 뭐야. 이거 왜 있어. 이거 왜 있어. 이거 뭐야. 남자친구 이벤트요? 아니 남자친구 이벤트요?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? 아니 씨X 뭐야. 아니. 어따 쓰는 거야. 사자성은 뭐야? 아 그 옛날에 저기 뭐야. 해적단 왔을 때 준비했던 콘텐츠. 자 김민경. 네. 1벌 100개. 1벌이 100번 쏜다. 뭔데 뭔데. 안녕하세요 고객님. 아 씨. 나왔어. 나왔어? 뭔데. 뭔데 뭔데. 성게 뭐야 성게. 그건 성게 이거. 그건 성게가 아니라. 그거는 속눈썹 속눈썹. 여기 유일하게 번호 하나가 딱 좋게 있어. 이 사람이 너보네. 뭐? 강정하. 신한카드 쓰네. 강정하 누구야? 아 사라워. 아 씨X 뭐야. 아 너잖아. 아 분명이야. 아 근데 이번에 개명했던 거 같아. 아 맞아. 개명했어. 오 왜? 저 이름이 안 좋대. 뜻이. 뭘로 개명했네. 강다온. 다온. 다온 님 그분인데? 좋은 일이 다 온다. 아 그게 아니라. 백인손에 다 온다. 그땐. 아 나도. 나도 이름 바꿨어. 진짜? 응 나도. 아 이거 김바다잖아. 나 김바다였어. 바다 이야기? 아 주승아. 바다 이야기 형아, 아 참 당기는 거 아니야? 불법 아니야. 바다 이야기 형아, 그 당기는 거 아니야? 오오. 나 걸렸어. 너 정리 잘해 놓는다. 어떻게 이렇게. 깔끔하네. 깔끔하네. 깔끔하. 잘해 놓는다 진짜. 뭔데? 아 바야 형제구나. 목이게 크지? 본드 이런 건가 하고. 이게 왜 여기 있지? 이거 뭐야? 오! 오! 아 그거 꽃잎이 언니가 나 준 거야. 아니 이거 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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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간호사 복이잖아. 한 번도 안 입어본 거잖아. 난 지금 입어보자. 인정? 아 근데 확인해야 돼. 남자 사이즈인가 확인해야 돼. 그치 그치 그치. 이거 입어봐. 이거 나중에 입어보고. 여기야 여기야. 여기가 진짜지. 아 여기가 진짜지. 일단 확실히 다른 게. 응. 봐봐. 응. 여기만 좀 문짝 다른 거 보이지? 이게 뭐야? 어? 남자가 이러고 잡고. 아니지. 아니지. 넌 좀 약간 그걸 좀 다르게 만드. 아 뭔데 뭔데? 요즘이야. 아 씨.. 아 씨.. 이거 내 양말인데? 알싸요? 아니 너 왜 호박 주겠어? 아 잘 갔네. 와.. 야 이제 남자친구랑 아 뭐 이게 좀 약간.. 이거 뭔데요? 빔 프로젝트 이거 봐. 아 빔 프로젝트야? 아니 찍는 건 줄 알았어. 아니요? 찍는 건 줄 알았어. 찍는 건 줄 알았어. 찍는 건 줄 알았어. 아.. 작은 이벤트? 쏘리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방금 타이누나 방 들어오자마자 뭐 한 줄 알아? 차악 한 번 이렇게 해. 어. 퇴근했어. 왜? 아 넌 진짜.. 아니 씨.. 깔끔. 아 뭐 하나..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? 어.. 아니 이거 샷코가 있어. 이거 뭐야? 뭐야 이거 무슨 약이야? 아.. 아.. 나 금연꺼인 줄 알았어. 아.. 나 이런 말 해도 되나? 뭐? 밝은 보석 약. 아.. 뭔 약인가 했네. 아.. 아.. 아 왜.. 아니 나 그 불화한 줄 알고.. 아.. 아.. 아니 아니야.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불화자 아니야. 나 불화자 보관함 맞아. 아 씨.. 아 맞아? 아 불화자 보관함이야? 아.. 그래? 아니야. 이거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안 된다. 어? 왜? 아 진짜 맞다. 진짜.. 아.. 왜 써줘? 진짜.. 진짜 족지야. 오.. 다음에 밥 사줘요? 뭐야? 야.. 아 씨.. 뭐야 이거? 비밀함이었네.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옛날부터 모아온 그런 편지들. 뭐 연애 편지들 있고요. 아..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? 두 분 중에 하나씩 하자. 오케이 오케이. 야 잘 뽑아 잘 뽑아. 야 깜짝 놀랐어 씨.. 야 야 무슨 전지를 썼어. 야 야무지 거 뽑았다. 넌 뭔데? 와.. 이분은 로맨티스야. 당신에게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와.. 진짜 리얼이야 리얼. 마지막이 쓴 사람 봐봐. 가장 사랑하는 2014년? 아.. 최근 건 아니구만. 진짜 이거.. 끝났어. 아 슬픈데? 근데.. 와.. 레전드긴 하다. 진짜.. 팀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하자면 맞지? 오늘 전화 안 받네? 술 안 마시고 있는 거지? 아 근데 보니까 보니까 파이 누나가 알코올 중독이네. 아 왜? 여기도.. 매번 하는 소리지만 술 좀 적당히 술 적당히 마시네. 너 편집하고 방송도 다 해보고 싶다. 아 진짜 다 해따라 나. 사랑하는 정아야. 아 진짜.. 나 최근에 그게 있어. 맞아? 졸댈 뻔한 거. 어? 이분은 깜짝 놀랐는데? 아니 이분? 여기 인터넷 연결 안 돼. 아니 아니 진짜 오이가 없네. 아 진짜로! 아니 왜 이렇게 해봐! 아 여기 나오네. 강몽 기러워. 아니 그거.. 마꾸대장..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강몽 기러울 거 아닌데.. 아니 이 형이 들어가줘가지고 나는.. 나는.. 왜요? 어 쏘리 쏘리. 어.. 이 형인데 왜 마꾸대장 봉준이 나와? 아 이거 마꾸대장 봉준이 있는데? 어 진짜? 맨 위에. 어? 와 어쩐지 아까 갑자기 여기 이러더니 아.. 좀 와서 쉬고 싶다 이런 말 하더니 그리고 와꾸대장.. 와꾸대장 봉준이 아니? 와꾸대장 봉준. 1월 23일 날 봤어? 1월 23일? 1월 23일 날.. 됐다. 아.. 아 됐다. 미안하다. 너.. 너를 아직 받아줄.. 그게 안 돼 있는데? 오케이 오케이. 일단.. 아니야 이 새끼야! 아니야. 아니야. 롤만 할 때였어. 그래 아니야. 뭘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어. 아니 여러분들. 오늘 근데 좀 죄송한 게. 진짜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얘 잡을 게 없어. 맞죠? 편지 뿐이야 편지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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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가 나 껴안어. 어? 어? 파이가 나 껴안어. 그걸 왜 안 찍고 그걸 찍고 있어. 이 새끼야. 아 법칙이 오지게 했는데 진짜. 아.. 아..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. 아..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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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.. 한국말을 해 이 새끼야. 뭐라고.. 아.. 아.. 뭐.. 오.. 내가 이거.. 뭐야.. 어.. 어.. 왜 이래? 안 돼? 주물러 달라고. 아.. 스폰서리.. 스폰서리.. 아니.. 뭐 일단 뭐.. 수사는 좀 실크됐지만 아니.. 문화 좀 주십쇼. 그렇죠. 이제 이런 말은 뭐하지만 이 정도 찾았으면 밥 좀 주세요. 그치. 스폰야 근데 그 뭐.. 아까 전에 그거 벽칭 그.. 다시 해주셨는데? 아 벽을 쳤다고? 아 장난 장난 아니야. 아 벽을 쳤다고? 왜? 어.. 어.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스폰서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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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당해서 그랬구나. 아무것도 못하겠다. 알겠지. 아무것도 못하겠다. 그리고 다음.. 데를 좀 스포하면 예예. 거기도 막 만취하지. 거긴 레전드지. 예. 거기도 이제 민규 방송으로.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마세요. 아 내 방송할게. 거긴 내 방송할게. 역시 이 새끼야. 아니 근데.. 상관없습니다. 근데 진짜. 이 친구이스트에서 잘 없ances..